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팬 여러분들이죠. 네, 저는 잘생겼습니다. 2017 KBS 가요대 축제는? 박진아! 잘생겼어. 김석재! 김석재! 박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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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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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 하니까 순정만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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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존맛 glue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저도 잘생겼습니다 알아요 아하하하하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애들이 좋아하네 성품이 참 좋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도 미남이시네요 저는 미남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최근엔 늘 미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진씨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좀 신경대요 진짜